Q.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피플들이네요. 절여져 있죠? 쩌들어있죠? 전 그냥 오늘 릴스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와 노 휴베네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봐. 진짜 최근 미미네요. 제 친구들은 진짜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좀 이런 거 재밌게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SNS를 안 해요 많이 보는 편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 다른데 옛날 건 좀 알지 않나? 좀 많이 보는데 나 유튜브 많이 보고 인스타 많이 보는데 필요한 정보들만 좀 얻으려고 하지 재밌는 거는 요즘에 제 알고리즘에 뜨지 않더라고요 MIM 퀴즈 우리 대결하는 거예요? 어이 떨린다 큰일 났네 근데 제가 죄송한데 그 MIM을 정확히 몰라요 MIM 퀴즈 네 유행... 모르겠어요 유행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유행이 뭔지를 그... 관짝 춤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 근데 되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저희는 거의 7, 8개 맞출 거 같고 그분들은 한 3개? 약간 2배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상당히 거만하네요 그래도 제 나이 친구들에 비해서는 난 확실히 알 수 있다 저희가 한... 저희 초등학생 때죠, 초등학생 때 솔직히 이 정도 년대는 사실 자신 있습니다 재미없게 다 맞춰도 되나요? 들어오세요 네 아 이건 알죠 하나 숫자만 같이 해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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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거 해가 이거는 너무 유명해서 어디서... 그냥 어디서 봤어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어디서 봤어 판도라TV 저는 네이트홀 시대 판도라TV 판도라TV? 어... 판도라타TV 아 알죠 알죠 이거 그거잖아요, 여자친구 없어요 그거...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있었어?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아 솔직히 슈퍼스타K 그 정도는 진짜 다 알지 않을까 너무 유명해서 아 이거는 제가 방탄소년단을 좀 좋아했어서 기선을 제 앞에 기선을 상대방의 기선을 제 앞에 합태 아...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오, 오, 잘했다 저 나름 잘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돼 아니, 우리 공부 안 해야 돼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최신은 세로가 되네요 이건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감으로 가야죠 아, 그럼요 근데 이건 솔직히 자신 있어요 맨날 보는 게 쇼츠, 릴스 이런 거여서 뭔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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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이게 문제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그냥 타임 이게 유행이라고? 너, 티아, 씨아? 너, 티아? 아, 이게 여기서 온 거구나 아, 친구들이 저한테 티아 이름 그냥 MBTI라서 물어보는 줄 알았어 나도 네 모를 수가 없지 외국인도 알겠다 케이팝 좋아하는 외국인들 아, 그치?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죠? 그치 오, 리셀 합힘 노래에서 말한다고? 약간... 이거 팬클럽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래 중간에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노래 중간에 팬클럽 이름을 말하면서 너네 동료가 되라는데 이제 그걸 못 하셨죠?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너 bili 너네 ketor Brig 너너너너넉 딱 집까지 돌아야 해 야, 너 알 Muss 그리고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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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stimated並 marked u정한 1번이랑 3번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제 패러디 하신 거잖아요. 닮긴 하셨다. 저 근데 2번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세 명을 뽑으면 같은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 3, 4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아니지 않을까. 하나, 둘, 셋. 2번! 세 번째! 저 사람에 대해 누구도 모르겠다. 아닌데? 같은 팀 아닌가? 아, 니드몰 캐시... 죄송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서 뭔가 본거는 것 같은데 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러면 왠지 좀 더 잘 맞추지 않으셨을까 하는... 아니요, 못 맞췄을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독수리 날아오잖아요, 우선. 모르면 끝이야. 아이고, 알 수 없어. 모르면... 모르면 모르는 거라. 모르면, 맞아, 맞아. 알았다! 근데 이거 보고 모르는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랑이라고 헬스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이분이 족발을 먹기 전에 신나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막 유행처럼 퍼졌어요. 아, 그렇죠. 제가 이분을 구독하고 영상을 다 봐요. 왕충동 왕족발 보쌈 이거 아니에요? 왕충동... 근데 보쌈이랑 족발 팔 거면 왕충동 아니고 장충동 아니에요. 장충동 왕족발 보쌈 장충동... 아, 장충동... 아, 나 왕족발 보쌈은 장충동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장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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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늘에서 찍는 거. 그건 옛날부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우주... 그걸 뭐라 그러더라? 장충동... 각도의 중력상이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항공샷! 항공샷? 네, 항공샷. 뭐? 항공샷 해서... 근데 이게 약간 이 핸드폰을 보면 안 되고 허공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멍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었구나. 소서 찍으면 되나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찍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허리 아픈데요? 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맞아? 아, 그러니까 이게... 어, 맞네. 0.5래서 찍나 보다, 애들이? 아예 처음 봅니다. 나 그냥 뭔가 높이서 찍은 건 본 것 같아. 친구가 그럼 올리니까 아, 얘 사진 이렇게 찍나 보다. 아예 처음 봅니다. 상상의 육아 하지마, 하지 말라고. 아, 이건 맞아. 이건 요즘이에요. 원래 이게 강아지 했었던 거잖아요. 아, 사람한테. 내가 스스로 하면서 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모를 수 있죠. 이거는 알죠. 와... 와... 뽀비뽀비뽀비뽀비뽀. 저는 이거 생각할까요? 이거? 아닌가요? 그건 하죠. 아 근데 사실 모르겠어 빠르니까 근데 찍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 아 알았다 춤을 추면서 항공사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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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고? 아 시작 이게 맞나요? 네 찍으세요 정말 실스럽네요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다 추억이지 진짜 하지 마 아 나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약간 남친이 찍어준 그 느낌이다 약간 설레는 느낌 연락 주세요 예 예 몰라요 그럼 옆에서 일단 최대한 뭘 던져볼 테니까 예 저도 수렴해서 맞춰보는 걸로 저 이 사람 많은데 아 뭔지 알겠다 띵띵땅땅땅 이거 아니고? 띵띵 띵띵요 띵띵땅땅땅 띵띵땅땅 ive 사이폼 엘로위너 앤디 아쉽다 띵띵띵띵띵 아세요? 이거 막 이렇게 기억이 날까? 이거다 이거 이거 띵 띵 띵 띵 띵 이거 아이가? 다른 춤인가? 오늘 하늘을 휩쓸었지 이 민판에 독약을 풀었죠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거는 홍 박사님이 아세요? 띵 띵 띵 띵 띵 띵 띵 띵 그쪽도 홍 박사님을 아세요? 뚜뚜뚜뚜 홍홍홍 뚜뚜뚜뚜 홍홍홍 뚜뚜뚜 홍홍홍 홍 박사님을 아세요? 홍 박사님이 아세요 다음 뭐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제 조조분까지 나왔습니다 챌린지의 이름은 단뉴 단뉴 일단 뉴진스분들인거거든요 뉴진스라고요? 네, 뉴진스 분들이세요. 뉴진스 나와요? 하나, 둘, 셋! 나무니! 근데 아마 그쪽 팀이 이거 모르실 것 같아요. 아, 그거 호박고구마로 다르거든요. 오, 나 건강했어. 어머, 알잖아요. 시작! 오, 맛있다. 어머니, 마트 다녀오셨어요?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고구마예요, 어머니. 와, 얘네 텐션 장난 아니다. 와, 갑자기 힘 빠져요. 이거 그거 정말요? 나무니? 황킥에서 하다가. 그럼 나무니의 첫사랑? 도대체 무슨 정관인데? 아니, 호박고구마의 첫사랑일 수도 있잖아. 호박고구마가 첫사랑이 어딨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무니! 정답이에요? 전혀 감도 안 잡혀요. 진짜 없어가지고. 나무니의 첫사랑이 간다고? 정확하게 얘는 저 무대가 텔미 무대인데 배속을 걸어서 저기에 입혔대요. 원래 가사는 너무 휘어졌어 나요. 나무니의 첫사랑이라고 틀렸다. 옛날에 그런 감성이네요. 그거 알죠? 샤두리 꼬를러. 네? 모른다고요? 저 정사팀으로 가면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최신은 싹 쉬웠다. 최신 님은 그래도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두 게임? 근데 완전 대표적인 것들밖에 없어서. 맞아. 티바시아까지는 아시겠죠? 못 맞췄을 것 같은데요? 저희랑 나이 때 비슷하니까? 저희 때랑 비슷하다고요? 그러면 못 맞췄을까? 그건 못 맞추죠. 저는 우리도 많이 맞췄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신에서 갈린 것 같아, 확실히. 와 근데 정말 별의별 게 다 유행이 되네요. 아 어렵다 이제. 이게 내가 못 따라가네. 전 너무 밈을 많이 봤구나. 너무 쩌들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책은 안 좋죠.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아 근데 저는 약간 계속 최신 유행을 쫓아가면서 트렌디한 사람이고 싶은 그런 느낌? 아아. 알고 싶지 않지만 또 알기 싫지는 않아서 어떻게든 계속 보게 되는. 재밌어. 중독성 있죠. 스스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시간 낭비다 하지만 또 시간 낭비만큼 재밌는 건 없으니까. 왜요? 네. 설레. 안녕하세요. 몇 개 맞추셨어요? 어 궁금하다. 모르겠어요. 몇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 하나도 없어. 다 유명한 것만 나오긴. 아 진짜 남은이 맞췄어요. 맞췄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좀 했어 그래도. 아 그래요? 요즘 몰라서 그러지. 옛날에는 잘한다 이제는 잘 모르죠. 약간 퇴근성 관절염처럼. 네. 또 맞았는데요. 혹시 어떤 거 맞추셨어요? 저도. 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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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틀면 나왔었는데. 맞아. 죄송해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서. 신기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유튜브 안 보고 신문 같은 거 읽으시는데. 뭔가 다른 지역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건가? 저는 게임 유튜버나 헬스 유튜버에는 뭐 그런 것밖에 안 봐가지고. 유튜브 안 보는 건 아니고 결혼. 부부 영상 많이 뜨고 일 잘하는 법 약간 이런 거. 현실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도 안 뜨시겠다. 나도 한때는 그래도 좀 알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쉽다.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그건 너무 옛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얼마 저리긴 한데. 그럼 루피피스 이런 것도 모르시겠다. 알아요. 루피피스가 뭐야? 루피.